원래 쓰레기통에 차 대놓고 좀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 라면 끓여먹는 그릇이야 근데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고 라면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? 무거워 무거워서 안 돼 너무 무거워 손가락 이거 손가락 아파 그래가지고 정 들고 먹으려면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되더라 엄지 하나 끼고 이렇게 어디 갈까? 적당히 한 명 오는데 가고 싶다 그래서 그 한 명 먹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짤파를 들어야 돼 어디 짤파? 맛있는 짤파 나 날때는 썩기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낙하단 피면 보이잖아 뭐야 투수야? 안녕? 그래 내가 빠르지 안녕 총 있으면 들고 뛰는 겨 총 총 총 총 총 총 아까 누구냐? 나한테 버젓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던 사람 따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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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기 따라올 줄 알았어 저 양반 알았어 저 양반으로 해줄게 양반 전 양반 오케이 우리는 양반으로 밀고 나가자 아니야 쟤 별로 못 싸 내가 더 잘 싸 이렇게 갈 때는 엄폐에서 엄폐로 그리고 멀리 달려 제 쪽 방향 말고 제 아이애에서 멀리 멀어져 멀어 카오스노우님 어서오세요 올 때마다 오베피트씩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플래티넘 아니야 나 다이아 넘었어 다이뽀라고 하니까 곧 죽을 것 같아 너네 아몬드가 죽으면 난 안할게 나 여기 털었니? 이자기 정해? 그래 잠깐만 뜨바참치님 잠깐만 뜨바참치님 잠깐만 뜨바참치님 뜨바참치님 18,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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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이보급 얘기한거야? 얘 보급이야? 삼토공 봤는데 차소린 어그로 너무 많이 내지 않았어? 차소린 어그로 너무 많이 내지 않았어? 차소린 어그로 너무 많이 내지 않았어 나 핵 아니야 나 핵 아니야 아 나 미리쓰 미리 아! 미리 쓰고 싶은데 너네 이따 많으면 또 스트리머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할거지 몰라 아 나 미리 쓰고싶은데 아니? 자기장 이런거 쓴다고? 야 이거는 집에 들어가야되는거 아니냐? 여기 앞에 원래 여기 능선도 나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이 층은 안올라갑니다 뭐 무서우니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뒤로 오는거 이상 못했다 발소리 안들리지 사라진 없는데 나한테 사라진 어그로 원래 쓰레기통은 차 대놓고 좀 있었나봐 했는데 내게 엣다비 미니랑 탈송이 비슷하다, 그치? 야, 거기서 그냥 그래, 와라 한 명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없으면 앱도 있다 거기 없어? 저기 있겠네, 그러면? 앞에 돌까지만 갈까? 조금 있다가 아, 너무 짧다 에이 난 참투기다 쟤 총 뭐였어 방금? 쟤도 엣다비 아니야? 방금 총 소리? 카우파리야? 카우파리야? 어? 똑같은데 깠어 나도 끝까지 스킬이 많아 지지 지지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 헉 지리 컵이 머리 크기만 한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컵이 머리 크기만 한 거야 머리 크기가 컵만 한 게 아니라 컵이 머리 크기만 한 거야 컵이 얼굴이 컵만 한 이유는 얼굴이 컵 크기만큼 작다는 건데 컵이 얼굴만 한 이유는 컵이 얼굴 크기만큼 크다는 거지 아유 다 똑같은 건가 모르겠다 나도 어렵다 농구공만 한 컵이 얼굴만 하네요 그럼 내 얼굴이 너무 고공만 하다는 거야? 그거 기분이 아파